저건가? 우리의 미니미 차가 왔다 우리 차가 왔다 토마토스토로 따라와봐 차가워 사랑해요 쏘쏘? 쏘쏘 쏘쏘 와이스크림 뭐야 이거 엄마표 엄마표 호텔 메이드 아이사메 그쵸? 파는거 같은데? 그래? 어디 보자 우리 진짜 파는거 같아 먹어봐 쫓게 치네 내가 시킨게 뭘까? 기대심이 그냥 이렇게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이 음식이 왔는데 뜬금없는게 나왔어 복불복이지 근데 거기서 맛있는게 걸렸다 야 이거 잘 시켰어 그 뭔지 알아? 시키는게 나왔어 근데 그 시키는 영화가 뭔지 알아? 모르지 모르잖아 그런거지 와 잘 나왔네 뭔가 메인드시고 이런것도 모르고 니네도 귀했네요 영상 키워도 그렇게 했지? 그렇지